여기 grs 주님 아이사 주님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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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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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찬사에 힌디카이 버닝이 조이풀 사이에서 능력을 잡게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여 힌디카이 버닝이 조이풀을 나에서 말하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어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거의 왔다 봐 메롱이 사는 코리안 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에 멈추면 많이 키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텔레비전도 잘 만들고 장자도 잘 만들고 컴퓨터도 잘 만들고 그러면 삼성 텔레비젼 삼성 냉장고 LG 세탁기 LG 에어컨 그리고 현대 자동차 이런걸 막 그르보단 9장, 해볼라, 삼성, 렉덩, 잡고라, 삼성, 에이르클런드, 엔지, 티비, 아... 군대가 대결이 다 시가 예, 예, 그럼요 한국국사는 가느냐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 남과 있나 한국에 비하면 한국군 2.7여 명당 새로운 차를 한 대 중에 무식한 거죠 아, 아, 아니, stand every 2.7, 아, people in Korea, they have new cars 그리고 한국군 사는 좋은 차를 전부 타지 않습니다 and they never use all cars 보통 오는 만큼 차를 대본다 아, 바깥이 되면 뭐, 바이비를 샀기야 되나, 갑니다, 샀기야 그 다음은 부여하게 샀기야 그 다음은 부여하게 샀기야 그 다음은 부여 배로, 하, 롱 미세라비야, 뭐하리나, 마무리야 자산한 날이 많이 이루고 나한테 망하자 하는 수이사이 그 다음은 9초동안 손으로 자산하고 그 다음은 엘리벤틀스쿨 수대에서 그 다음은 비교에 수대에서 군인들도 자산하고 그 다음은 야, 좋은 차를 타고 있지만 아, 이스마살나이시아 가계땅사宣이야 일종어들이 뭐했지만 뭐하리자잖아 먹여땐 저런 음식을 먹지마 뭐하이나 먹을까 이 것만 사람을 받갈 화약집에 살지마 거하이자 구부하이자 먹여땐 뭐하이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으로 그런 말함을 막아오 그래서 서로를 실에서 이런 sweep 우선 하자면 대통령이 자산한 중인들은 대통령이 자산했습니까 여기있는 아, 아라오 former 프레시덴 사이를 받아마시네요 여, 영화, 래호아 자산했습니까 아, 아, 아리스타인의 바빠가 맡아요 여러분 경찰만이 차단해서 아마 블리스 오피셜는 바빠가 맞나요 여러분 회사 기업의 해장이 차단해서 아마 프레시덴드에선 말하긴 커버만이 있는 여시피아의 중고도가 생긴 차단하고 바틴 아마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수는 바람이 많아다 오네 스쿨스 왜요? 마케 사장님 중간이 없으니 와남 조율사가 잡고 싶으니 와남 사진박싯 더 추출이 안고 싶으니 나 이 시각 당시 마와도 부부하니 난 우리를 얻게 강화할 때 누가미 바다하 마희랑까미 바울받에먹을 행복할 줄 알았다 하아라나니 마킹마사야까미 바이오에서 행복할 줄 알았다 하아라나니 마킹마사야까미 조절한 행복할 줄 알았다 다 사자고 아니 나아야 멜로라까미랑 나하나이도 행복하자고 기쁘지않어 조이 언제 기쁘지않어 언제 행복해질냐 조이 뿅나게 다 나아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줄게 성령을 우리 속에 구하시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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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안쪽바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구원 Perfect Salvation Perfect Salvation 하나님의 배수증은 누구어디라구요 Salvation에 있는 의미에서 하여튼 하여튼 Perfect Salvation Perfect Salvation 완벽한 구원 Perfect Salvation 그 위에 조금 더 부족하면 없습니다 원하 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제별을 위해 수거지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제별을 하나님의 제별을 몇 퍼센트에 십먹을 수 있어요? 일어난 퍼센트에 십먹을 수 있어요? 30%에 십먹을 수 있어요 30%에 십먹을 수 있어요 60% 60% 70% 70% 80% 90% 90% 95% 95% 99% 99% 100% 예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galaxy 90 Justin 80% 100% 100% 100% 200% 75% 100% 물어봅시다. 사마리아인 강도마다자를 구원할 때 구원했습니까? 완벽하게 구원했어요. 이네리타스냐 마나 보틸라? 퍼펙트 이네리타스냐? 그리고 그 상처를 기록을 구웠어요. 기록은 뭐를 가르친다고요? 성경을 가르친 성경은 감사합니다.